네 반갑습니다. 우리의 협회의 놀라운 변화. 진정 우리 협회도 경매 강의 따위는 필요 없다. 이제 우리도 세속적으로 변하겠다. 그 첫 번째 버전이죠. 자 누구를 모셨습니까? 네 누구를 현재 딱 고치고 있는 우리 서우건축 대표님을 모시고 오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자 우선 우리 서우건축 소장에 나하고는 인연이 한 십몇 년 됐어요. 그래서 그 인연이 된 과정들은 뭐 나중에 또 다른 버전에서 듣고 우선 이 서우건축 소장이 우리 아산에서 유명한 스파레주를 공사를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회원들은 좀 많이 알고 있죠. 짧게 한번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저는 서우건축 김민수 소장이고 저 개통 쪽에서는 이제 다양한 경험과 오랜 시간 일을 해왔는데 주로 이제 좀 이렇게 좀 난해한 어떤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좀 쉽게 풀어서 이제 공사를 진행을 하는 게 좀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난해한 것을 풀어서 그러니까 자기소개는 난해한 공사를 풀어준다. 고객이 어떠한 용도로 이 시설을 갖다가 이용을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 포커스에 맞춰가지고 이제 설계를 뜨는 거죠. 그래서 최적의 비용으로 큰 호유를 갖다가 이제 불러일으키게끔 그렇게 이제 풀어서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봐요. 고객이 원하는 최선의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 입장에서 어떤 비용 절감을 또 해줘야 되는 거니까 거기에서 서로가 코드가 딱 맞추는 노력이 필요하네요. 의사소통이 좀 필요한데 그게 안 되지 거의. 그렇죠. 이게 이제 아파트를 갔다가 인테리어를 간다라고 애쓸 때 많은 사람들이 인테리어를 하는 거는 그냥 시각적으로 멋있고 아름답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물론 시각적으로도 이제 보기 좋아야지만 대부분 인테리어가 맞아요. 그렇지만 그 속에는 실용성이라던가 기능적인 부분으로 반드시 반드시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지만 아름다움이 진정으로 빛이 날 수가 있다라고. 자 이게 이제 그 소구 건축에 이제 그 자기소개를 부탁했는데 인테리어의 철학에 대해서 들은 걸로 인테리어 철학은 인테리어에 대해서 우리가 갖는 것은 주로 이제 시각적인 걸 많이 갖는데 시각적인 것 외에도 약간의 그 뭐라고 해야 하나. 실용적인 것도 중지된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포장이 이쁘면은 다른 고객들이 일찍 일찍 매매도 할 수 있고 전원수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 보기는 일단 좋아야 되고. 그렇죠. 보기는 좋은데 실용성이 떨어지면 또 그거가 또 꽝이거든. 맞아요. 보기는 좋은데. 자 그 조율의 문제가 있다. 요거 하나 했고요. 네. 그럼 간단하게 경력은 몇 년 됐는지. 인테리어 업계에서. 어 이제 뭐. 어쩌고 이제 저기. 껌 좀 식는다 정도로 하는 거예요? 짐 좀 맺고 다리 좀 떨죠. 아 네. 꽤 됐어요. 네. 자. 어 가장 기억이 나는 현장. 우리가 이제 준비한 질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가장의 그 기억이 난다. 어떤 식으로든지 이게. 가장 기억이 나는 현장 바로 이 현장이죠. 여기가? 네. 코로나가 지금 있는 상태에서. 네. 정말. 기능. 시공팀들이. 정말. 지구 끝에서 불러도 항상 달려오던 친구들인데. 일단 코로나는 이제. 코로나가 이제 발생한 지역하고 근접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꺼린다. 깊이 안 오죠. 가정에. 네. 가정에 좀 타격을 입을 수 있으니까. 그. 소구 건축의 특기라고 하면 엄청 빠른 거죠? 새 아파트도 지면은. 이제. 왜 그때 당시에는 삭시도 걸어야 되고. 확장도 해야 되고. 집에 좀 손도 좀 대야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시대에 뭐. 보통 아파트. 어. 한 지역에 들어가면은. 뭐 한 3, 400개씩. 동타기로 이렇게 공사를 해왔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이렇게 뭐. 열 주체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로 솔직히 뭐. 저한테는 일이 안 하고. 나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아니 봉천동. 봉천동이요? 그게 약하게 견적을 넣으셨어요? 인맥 때문에? 그게 최대 견적이야. 2억짜리 견적을 내가 8천에 할 수 있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요. 안 돼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포커스가 어디에다 맞추냐 했다라고. 금액은 차이가 이제 나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기 같은 경우. 공사를 갔다가 뭐. 한 달짜리를 갔다가 15일에 친다. 이런 거는. 이제 이렇게. 이런 쪽에서 이제. 현장에서 다양하게. 다양하게. 경험을 쌓다 보면은. 이제. 공기를 조금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노하우 같은 게 생겨요. 네. 아까 말한 포인트가. 포인트.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그냥 칸막이 하고. 세주는 용도잖아. 세주고. 사무실 용도로 쓰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무실 스타일로 가주면 되는데. 거기다가 괜히 뭐 인테리어 못 부린다고. 뭐. 좋은 소재 붙이고 뭐하고. 모양 내고. 이런 비용이 올라가죠. 공사를 할 때는 최저 비용으로 공사를 해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한 4, 5년 정도 간 다음에. 재공사를 하죠. 그랬을 때 업그레이드를 시킨다고. 네. 두 번째 줄은요. 스피드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장 궁금하고. 이제 우리 회원들한테 전달해주고 싶은 정보 중에 하나가. 네. 그 임대 그. 하는 건물들. 이렇게 공사를 부탁하면은. 아. 4년 이상 보유할 거냐. 그 이상 오래 보유할 거냐. 그 안에 팔 거냐를 묻는 경우가 가끔 있었죠. 네. 이제 경렬을 이제 물건을 잡았을 경우에. 어. 오랜 시간 보유를 하는 거하고. 단기간 보유를 하는 거하고는. 어. 인테리어를 하는 데 있어 갖고. 자재를 갖다가. 스펙을 잡을 때. 틀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좀 오래 버티는 상태. 오랜 시간이 지나도. 어떤 하자가 발생되지 않고. 그 다음에 경부해 갖고. 지속성이 있는 그러한 제품을 쓰게 되면은. 항상 시간이 지나도. 늘 세일 것 같은데. 응. 그 외에. 반대되는 제품을 쓰게 되면은. 내가 10년 보호해야 되는데. 5년만 돼도. 이미 낡아서. 다시 또. 재공사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겠죠. 그러면서 비용이. 오히려 더 들어가는. 그러면 처음부터. 오래 가는 거를. 겨냥하고 싶지. 누구나. 근데 그거와. 짧게 가는 경우에. 견적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죠. 얼마나 나는 거야? 기본 사고. 어. 그다음에 기듬하고. 건달하고 하면. 거의. 한. 0.7 정도는. 차이가. 거의 따블 가까이 난다는게. 네. 이런거죠. 뭐. 우리가 이제. 어디 가든지. 뭐. 집은. 새로 들어가야 되면. 벽지 장만을 하잖아요. 벽지. 벽지를 바라야 될 공간. 벽지는. 솔직히 뭐.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갖고. 한 달이든 1년이든. 무조건 2년안에. 한번. 체인지를 해 줘야 되죠. 금방 오염이 되니까. 그러니까. 벽지가 아닌. 대리석을 붙인다거나. 아니면은. 전용. 이제. 묵재 같은걸 이제. 사용을 한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오염도가 훨씬. 떨어지겠죠. 근데 이제. 그 단가 차이가. 그 단가 차이는. 그런거구나. 네. 그런 하나만 여섯째. 궁금한데. 고객의 입장에서. 네. 능력있는 전문가를. 상담했었을 때. 만난 어떤. 팁. 뭘 알아보면. 능력자인지 아닌지. 능력자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팁이. 있을까. 있을까요. 아. 그런게 정말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이게. 그게. 우리도. 업체도 마찬가지고. 고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객도 좋은 업체를 만났을 때. 즉. 좋은 업체라는 거는. 내가 어떠한 걸. 원하는지를 갖다가. 빨리. 그 고객. 빨리. 파악을 해서. 설명을. 해주고. 어떻게든 가겠다라고요. 이렇게. 네. 그렇게 이제 고객을 갖다가. 딱 끌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업체를 만났을 때. 이제 아무래도. 의사소통이 잘 된다라는 거죠. 다 왕봉이 됐어. 고객이 딱 와서. 어. 어. 되게 이쁘다. 너무 마음에 들어. 어. 근데 이거. 나 이름 안 좋아하는데. 자. 그럼 이거는. 이거는 뭐예요. 소통이. 소통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이제 좋은 업체를 만난다라는 거죠. 나하고. 소통이 잘 되는. 그런 업체를 만나는 게. 중요하고. 우리. 협회에서도 교육해보면은. 우리가 아무리 우리 기술을 잘. 연마하고 닦아도. 어떤. 사람이. 교육생으로 오느냐. 그 어떤 사람에 따라서. 우리가 나빠지기도 하고. 좋아지기도 하지. 우리가 개개인의 모든 걸 다 맞출 수는 없고. 우리는 우리의 브랜드라는 게 있으니까. 그치? 그런 느낌이네요. 우리 협회에서 소개를 해줘가지고. 항상 뒷말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단 말이에요. 네. 뒷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응. 합지 장폭으로 도배를 합니다. 자. 어무집은. 내 견두기 70만 원이 나왔어. 지네가 알아봤으니까 50만 원이면 한 달 하는 거야. 응. 왠지 내가 20만 원 눈에 맞은 것 같아. 거의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그 20만 원의 차이가 바로. 뭐냐면은. 자. 장폭 합지를. 네. 시공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압착 시공이 있고 발포 시공이 있어요. 벽이 요렇게 휘었어요. 어. 그러면은 요렇게 휘었으면은. 압착이면은. 벽지를 붙이면 어떻게. 이 모양대로 요렇게 붙겠죠. 응. 응. 발포를 하면 띄운단 말이에요. 요기서부터 요기까지 이렇게. 이렇게. 이제 부지퍼가 이렇게 띄워져 있어요. 압착은 그냥 갖다 붙이면 되잖아요. 네. 그런데. 시공 기준. 발포라 그러면은. 부지퍼 한번 가야 되지. 그 다음에 벽지 또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발포 시공은. 터질 수가 있어요. 바람이 들어간다. 이게 이제. 또 기술력을. 기술력을 또. 또 요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공을 해놨는데. 바람이 들어갖고. 다음날 이게. 양생되면서 터진 거야. 그럼 다 뜯어내고. 다시 해줘야지. 네. 어차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속도를 내는 것보다는. 좀 견고하고 정확하게. 이제 지공을 하는. 방법을 선택해. 그러면은 일반. 도배를 하는 분들이. 요 두 가지를 누구나. 다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할 줄 알아야지만. 도배사. 도배사지. 그걸 못하면은. 도배사가 아직 안 된 거예요. 배우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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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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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